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시작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박종은 영천시의회 의장 모시고 영천시의회 의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의회 의장 박종은입니다. 기회는 황금대지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영천시의회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큰 틀에서 방향성 좀 얘기해 주시지요. 현재 제8대 의회의 의원들은 누구보다 시민들의 마음과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명의 의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운영 반영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산적인 정책적인 의회, 현장의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2019년 예산안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특이점이 있다면 좀 더 덧붙여 주시죠. 올해 예산안은 2018년 대비해서 514억이 증가했습니다. 7,370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6,424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5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33억, 그리고 기금이 163억 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시민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확대, 교육 여건 마련, 문화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농가소득 보장 및 노후경쟁력 강화와 복지 예산으로 생활 밀착역 예산을 통해 시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야별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1,558억 원으로 전체 24.3%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큰 틀에서 방향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의 균형발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또 대안들 마련하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SOC 사업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추진 중인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부동 투자선도지구 시험사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그동안 발전되지 못했던 지역개발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네. 영천 상주강고속도로 교통과 최근 인고 하이패스IC 등 영천의 교통발달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이러한 사업 추진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의무를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큰 틀에서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시민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군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왕산동 도심재생유들 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그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있습니다. 네. 영천공설시장에서 영천역 1원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의 목조력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집행부의 주도적 개발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도심재생유들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사업 추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과의 토론과 설명회를 통해 갈등을 줄이며 추진하면은 옛 명성의 영천장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천시는 오랫동안 군사보호시설 이내 균형개발의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이런 제약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천시임은 일부가 아닌 모두가 자사의 수로 있는 대안을 생각하고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군사보호시설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역발전에 좀 걸림돌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영천에는 군사시설이 영천관문을 통한 곳마다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부동으로 들어오는 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영천시 전체적인 도시균형개발을 저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동 투자선도지구와 직선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국토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 후 직선도로개설 국비진행도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말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개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사작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어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화합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시민들의 화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화합을 이끌어내실 건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인구 소멸, 인구 감소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할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영천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8대 의원 동료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합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이 대립하면 중재 역할도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각 기관 단체장님들과 시민대표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 영천시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산업단지, 교육 여건 개성, 그리고 출산 장애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 장애 정책은 조례 재정과 개정을 통해 인근 타시군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구 유입 정책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민선 7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물론 견제와 균형이 잘 잡혀야 되겠습니다만, 조화로워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협력해 나가실 계획이고 어떻게 화합해 나가실 계획인지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명칭은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영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생이 중심이 되는 영천시 만들기 위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고 또 쉬운 문제도 소통을 안 하면 풀기 어렵습니다. 올해 서로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회 및 인식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중요 사안에 대해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협력과 화합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늘 할 것이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네. 영천시의회 의장이시잖아요. 이게 어떤 조직의 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도 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의장으로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우리 영천시는 고경일반산업단지 그리고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 바로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님과 책임은 영천시장님이 영천경험화공원 또 화랑스라마을 하이테크 바크지구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앞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천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8대2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게을리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현안의 해결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간담회를 통해 서로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여 해결점을 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의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들이 큰 반영을 일으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작은 일들을 해결해주는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어원 발의로 조례 제정한 행복태시 운영사업을 통해 오지마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나 또 곧 시행을 앞둔 영천, 대구, 경상, 광역, 교통망, 무료환성 추진 등이 실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항상 의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행복태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삶에 아주 직결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니까요. 그만큼 그런 활동들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들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실 계획인지 또 시의회와 의장으로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저는 제8대 영천시의회가 개원한 뒤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현장의회를 운영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살아있는 소리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시의원 모든 분들이 의회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조례 재정, 개정 물론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표현할까요? 민원 해결 사례가 있다면 보람을 느낀 적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느 곳에나 다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인고에 수림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시장님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한 마음으로 수림장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경의 화력발전소에 관한 민원도 주민들과 협의 없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니만큼 민원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은 그런 민원이 태양광 발전 허가로 인해서 영천의 도유, 부간도유의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도유리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시위 현장과 사업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던 사례들이 기획에 남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구의원, 시의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이기도 하고 생활정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만의 소신, 정치 철학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철학을 가다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제가 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최우선시 하기 위에는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것이 저희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는 극복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방만한 지역산림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지역산림이 되는 그런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시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의회의 역할입니다. 영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대안 제시 역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8대 영천시의회가 개헌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올해도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칭찬 보내주실 일은 아낌없이 칭찬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영천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공익에 대한 얘기도 나누셨고 더 낮은 자세로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나눈 얘기대로만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